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정돼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구조센터에선 고라니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펼쳐지고, 동시에 수렵인들은 포상금까지 받아가며 포획에 나서는 것이 현실인데요. 서식지 감소로 농가로 내몰리면서 냉대받는 신세인 억울한 고라니의 사연 들여다봤습니다. 익산에 위치한 전북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수리부엉이와 수달 등 천연기념물은 물론 구조가 필요한 야생동물의 관리와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없이 축 늘어진 새끼고라니 한 마리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풀숲에 숨어있다 농기계에 치이는 바람에 큰 상처를 입어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봄철에 새끼를 낳는 고라니의 특성상 여름이면 농수로에 고립되거나 구조물에 끼인 새끼고라니가 적지 않아 구조가 빈번합니다. 이맘때면 농가에서 새끼고라니가 다수 발견되곤 하는데요. 치료 후 이곳에서 적응기간을 거쳐 다시 자연으로 방생하게 됩니다. 고라니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사는 토종 야생동물이고 저희는 같은 환자로 다 받아들이고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만 114마리, 매년 200마리 가까운 고라니가 구조돼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어렵살이 살린 이 고라니들을 포획 후 사살하는 작업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농작물 피해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유해 야생동물로 분류된 천덕불어기 신세이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 지원하면서 작년에만 전북에서 1만 3천8백여 마리에 전국적으로 15만 마리 이상의 고라니가 사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전체를 봤을 때 고라니는 매우 귀한 보호종입니다. 전 세계 고라니 90%가 우리나라에 서식하며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생목록에 사자와 같은 급으로 기재된 국제멸종위기종입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생물종 보고서에도 밀렵을 통제하고 광범위한 서식지 제공 및 보전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멸종대책보다는 개체수 조절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보상금 역시 수렵 보상금에 비해 턱없이 낮아 수렵을 조장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피해 농가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은 수렵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고라니 한 마리가 농가에 미치는 피해는 몇 천 원에 불과하지만 지자체가 내건 포상금은 마리당 5만 원에서 7만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조차 사라져버리면 고라니는 사실상 지구상에서 멸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생동물이 사는 공간이 명확히 분리가 안 돼 있는 나라, 동물들이 원래 있었던 공간들을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점유해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문제는 결국 예견된 거죠. 최근 2년 동안에만 10% 가까운 증감률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여서 고라니와의 공존을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구새로봄 전주 MBC 목서윤입니다.